안녕하세요. 옹소리 다육맘입니다. 저희 농원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니다육기 랜덤배송 주물받으려고 합니다. 4.5cm 풀분 10종에 9,900원이구요. 5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입니다. 다양한 다육식물이 지금 30종 이상 있구요.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에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구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겹치지 않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피자육 종류는 30종 이상 저희가 판매가 있구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들여다보고 가십시오. 피자육 종류는 30종 이상의 판매가 있구요. 아, 요거 지금 종이컵에 저희가 비결을 좀 해드려구요. 이 풀분이 밑에는 4.5cm, 위에는 5.5cm입니다. 미니풀분. 이거 종이컵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죠? 근데 요거보다는 작죠? 종이컵보다 약간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니풀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4.5cm 풀분에 있는 아가들을 저 뒤에 보시면 저 미니 화분에다가 예쁘게 분갈이 제가 했습니다. 구매하셔가지고 예쁘게 분갈이 한번 해보세요. 엄청 이쁘답니다. 감사합니다.